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서진 29은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 판정이 밝혀지며 큰 논란과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출연은 현역가왕 2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그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박서진이 마주한 논란은 단순히 병역면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현역가왕 2에서 보여줄 무대와 그의 성장과정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응원과 지지는 점차 커지고 있다. 박서진은 뛰어난 실력과 감성적인 무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런 그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다질지에 대한 궁금증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박서진은 과거 kbs1tv 위 인강극장에 출연하여 자신의 가정사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어릴 적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작은형과 가남투병 중인 큰형을 차례로 잃었으며 이어 어머니까지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는 등 가정 내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박서진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는 그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하던 박서진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박서진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를 받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병역 면제 사유는 정신질환이었으며 이는 그가 겪은 개인적인 고통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서진은 2013년 싱글 꿈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후 장구의 신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장구를 치면서 무대를 꾸미는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kbs2tv 부루의 명곡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 tv 조선 미스터트롯2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미스터트롯2에서는 박서진이 상위권에 오르며 그를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의 독특한 장구 연주와 감성적인 가창력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기존의 트로트 틀을 깨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서진은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가왕 2는 2024년 11월 26일 첫 방송되었으며 첫 방송에서 8%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첫 방송 시청률인 6.8%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다음 방송에서는 두 자릿수 시청률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스터트롯2에서 활약한 진혜성, 최수호, 김수찬, 황민호, 애녹, 공훈, 김중현 등 많은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했다. 박서진은 12월 3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되는 mbn의 현역가왕 이 두 번째 회차에서 중요한 출연자로 등장한다. 이번 방송에는 박서진 외에도 진혜성, 애녹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출연할 예정이며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팬들의 큰 기대를 모은다. 특히 박서진은 미스터트롯2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가수로 그의 출연은 이번 방송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진혜성 또한 그동안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트로트 스타이며 애녹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보여준 열정과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3명의 인기 가수가 함께 등장하는 만큼 팬들의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역가왕 이는 첫 방송에서 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두 번째 회차에서는 더 큰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서진, 진혜성, 애녹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더욱 끌어올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이 함께하는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열정적인 공연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박서진, 진혜성, 애녹이 함께 출연하는 이번 방송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두 번째 회차의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에서의 열정은 시청자들에게 큰 흥미와 기대를 안겨줄 것이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청률 상승을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역가왕 A는 이들의 활약을 통해 더욱 큰 인기를 얻고 다음 방송에서는 두 자릿수 시청률을 목표로 하여 방송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역보인다. 박서진은 현역가왕 A에서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출연자가 추가된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등장 자체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서진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은 그가 가진 운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켰다. 병역 면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첫 번째 방송에서 양지원의 가슴 아프게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박서진의 출연도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자아냈다. 병역 면제와 관련된 배경이 밝혀지면서 그가 운이 좋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에서는 그가 이미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박서진의 빠른 출연 결정이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조작된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출연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줄 무대와 음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무대 매너는 팬들 사이에서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떠나서 그의 출연 자체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서진이 현역가왕 2에 출연하면서 벌어진 논란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과 시청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이미지와 시청률이 결정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서진의 등장과 그의 병역 면제 논란은 현역가왕 2가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시청률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박서진은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개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가수이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동적인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이름만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만큼 박서진이 마주한 기대와 압박은 그 누구보다 크다. 특히 현역가왕 이와 같은 큰 무대에 서게 되면 그가 보여져야 하는 무대의 완성도와 기량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가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무대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무대 하나하나가 큰 화제가 될 것이다. 박서진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과 무대 매너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티스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큰 부담과 압박감을 안고 있다. 그가 보여져야 하는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열정과 감동을 전달하는 완벽한 공연이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수많은 팬들이 응원하는 스타로서의 위상이 그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박서진이 앞으로 현역 가왕 2에서 보여줄 무대는 그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기회이다. 그의 팬들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펼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를 응원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박서진은 이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열정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열정은 그의 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박서진은 이제 그저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에서 나오는 진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대에서 빛을 바라며 그에게 주어진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이제 박서진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가 보여줄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의 성공적인 무대가 펼쳐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예술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